안녕하세요. 윤둔호의 현장 취재입니다. 오늘은 피네이션의 첫 보이그룹이죠. TNX가 첫 데뷔를 하는 날입니다. SBS 서브웨블 프로젝트 라우드를 통해서 선발이 됐다고 하네요. 블루스케어. 한강진역 오후 3시에 블루스케어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쇼케이스 장소 블루스케어에 도착했습니다. 이전 행사에서 이동 중인 기자님들이 계신 관계로 기자 쇼케이스가 원래 3시에 시작하기로 되었었는데요. 3시 5분으로 5분 정도만 살짝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하고 계신 기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됩니다. 네. 정각 바라보시고. 네. 아우. 저 손이 다 좋아요. 네. 네. 성준씨는 2005년생으로 만 16살입니다. 아우. 제가 05학번인데 2005년생 친구가 나오네요. 예. 자. 과연 그 포부가 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발효이 되고 실현해 들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데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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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오늘 진짜 인티모탈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이. 네. 네. 그런 기회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꿈꿔왔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믿기지가 않고요. 그런 만큼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TNX가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를 담은 이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TNX 실패원입니다. 어. TNX라는 뜻은 강성과 감성이 공존하는 퍼포먼스로 동세대가 함께 모여서 서로 용기를 내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새로운 여성명이라는 뜻인데요. 더 뉴스익스의 주립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름에 관련된 혹시 또 다른 비하인드. 뭐. TNX 말고 다른 이름이 거론됐다거나 이런 이야기들도. 아무래도 제가 이제 회사가 핑메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름을 이제 피가 앞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피존. 피닉스. 이런 정말 후보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런 후보를 듣다가 TNX를 딱 들으니까. 너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번 데뷔 앨범이거든요. O.A.Y.O.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TNX의 오성준입니다. 저희 첫 번째 미니앨범 O.A.Y.O.는 말 그대로 저희가 추구할 신선함. 마찬가지로 음악에 대한 이지를 담은 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또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TNX 최준형입니다. 이제 저희 타이틀곡 비켜는 사이드 팬님의 강남스타일, 뉴페이스, 그리고 현아 선배님의 아임라쿨, 헤이즈 선배님의 해픈오열 등으로 대표되는 유권영 작곡관련과 저희 키네이저 소속 뮤지션이신 펜너버커 선배님이 작업해 주신 곡으로 웅장한 비트와 함께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기승전율이 뚜렷한 공기라고 할 수 있는데 비켜라는 제목부터 느껴지듯이 직설적인 가사 또한 TNX만의 웰득을 한층 뚫어올린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 안무를 저희가 살짝 보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5, 6, 7, 8, going on my way, on my way, on my picture. 우와! 뭐가 지나갔나요? 이렇게 빨라요?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나요? 촬영할 때 되게 낯설었을 것 같아요. 발로 제가 유해를 차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하다가 발에 쥐가 나서 한창을 누워있었던 게 기억이 되네요. 네, TNX 오광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뮤직비디오라서 연기하기도 많이 낯설었는데 액션 씬도 함께 해야 해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슬슬 기자님들이 좀 앞으로 다가가서 저희가 타이틀곡 비켜뮤직비디오에 이어 기자 진행된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비켜뮤직비디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액션 씬도 함께 하시고요. 아무래도 팀에이션을 소개하시면 상 씨가 어떤 조언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세요. 그리고 일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거치고 계시는지 어쩌면 좋죠. 대표님께서는 잘하고 있다 하던대로 무대에서 너희의 평상시의 모습을 펼쳐라 라고 자신있게 격려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TNX 송준혁입니다. 이제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끝이 없는 저 영상을 위해 계속 달려가는 것을 목표로 섰고 열심히 준비하고 활동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세들이 돌입고 있다라는 TNX만의 득점이 있다고 보여주셨는데 저희 TNX 멤버들은 각자의 개성이 정말 뚜렷해서 각자의 매력에 빠지실 수 있고 저희 여섯 명의 완벽한 케미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네이션 2 가수답게 무대에 대한 암달한 열정이 뛰어나는다고 생각합니다. 롤모델의 롤모델의 롤모델은? TNX의 추천입니다. 제가 삼고 있는 롤모델은 백현 선배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음악적 스타일이 백현 선배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음악적 스타일과 매우 유사해서 함께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 라우드 프로그램을 할 때도 대표님한테 저희는 어떤 그룹이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는 저희만의 길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저희 질문 질문 답 시간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켜 무대만 남겨놓고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무대를 갖고 있었으니 이렇게 당당하고 멋졌구나. 우리 TNX 멤버들 다시 한 번 너무 긴장되었을텐데 멋진 무대 보여준 TNX에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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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의 이름 TNX로 데뷔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TNX에서 될 테니까요. 매 순간 많은 관심과 공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살짝 늦게 시작했는데도 끝까지 자기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TNX 마지막 단체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TN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